시작하구요 여러분 진짜 방금 상자가 막 지 혼자 부셔졌다니까? 아니 봐봐 더블립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정성스럽게 하면 될거같애 왠지 그리고 남은관 남은게 없어 남은게 봐봐요 상자봐봐 아 인벤 비웠다니까 아까 했다니까 남은건 접속 종류뿐이야 ㅈ같네 진짜 상자봐봐요 어 저거시마시마 어 뭐야 어 왜이러시마 오늘 왜이러냐 어 지 혼자 2년태로 부서지네 아 우리 꼬리노님 스티커기 우리 겨털담내님 스티커기 아 진짜 소름돋네 잠깐만요 아 아 진짜 소름돋아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왜그래 아 기다려봐 프리드의 저주 아 나 프리드 욕한적 없어 아니요 팀 버거 욕했지 우리 팡이님 뒤에님 우리 서포트카기 감사합니다 아니 프리드한테 욕한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강명진님 우리 우리 강명진님 우리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마워요 에이티에스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다람쥐 파괴 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왜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팡이전님 스티커 한게 감사하고요 프리드 속좁네님 한게 감사합니다 야 근데 빡종을 몇번하니까 친구는 됐대 지도 이랬는데 빡종을 몇번하니까 됐대요 우리 좀만 도전해보죠 헐리 무리 스티커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궤 어 막중 몇번하니까 됐다고 하더라구 야 스카니아 싸워가 렉이 심해서 그런가? 기다려봐요 와 나 미치겠네 진짜 똥래촌뜩님 한개 감사하구요 수지님 스티커 한개 실촌님 우리 스티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왜이래요? 오늘 남은건 다음에 사진이 떠야되는데 그니깐 사진이 떠야되 어 사진이 떠야된다고 이렇게 네모나게 창모드라그럼님 봅시다기 감사합니다 아 창모드라 그렇다고요? 아니 그거는 아닌거 같애 네 아카님 우리 서포트카닉 감사합니다 야 다시해보자 여러분들 그 뭐야 넥슨, 메이플, 런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오늘 메이플 점검 있습니까? 우리 팡이 망토 머임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괜찮아 팡이 형님 우리 편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질 좋은 팡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점검 몇시인데요? 아 스페이스바를 빠르게 눌러보라고 연타를?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해상도 문제는 아니야 해상도 아까 해봤어요 눌러발이 망토요 눌러발이 망토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킬포인트도 다 찍었어요 6시부터 7시까지야 아니 전직이 안되니까 미치겠네 아 개호바다 아 친구도 이게 안됐대요 근데 계속 빡총 빡총 몇번 하니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는 놈이라 거짓말 치는 애가 아닌데 포인트반이 벽수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알아서 뭐하십니? 우리 벽수 10개 고마워요 대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괜찮아 팡이 형님 우리 벽수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고주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기다려봐 아이 마우스로 해봤는데 게임 화질을 최대로 낮춰보라고? 이펙트도? 낮췄어요 데미지효과도 화산효과를 바꿔볼게요 괜찮아 팡이 형님 우리 향기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뒤에 뭐 있다니 보니 스티커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캠도 꺼보라고? 알겠어요 한방에 깨어보자 한방에 이 앞에거 될때까지 아 맵플홈페 가사님 우리 5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아 우리 맵플홈페 가사님 5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홈페이지 아까 했었어요 맵플홈페 가사님 우리 50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삭제 안했다고요 스킬포인트 0으로 맞췄다고 아까 로그인할보삼님 우리 뵙플홈페 가사님 로그인할보삼님 우리 뵙플홈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아 우리 로그인님 우리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야 아까 아까 이러고 있다가 상자가 막 자동으로 지들이 혼자 부셔졌죠 진짜 아까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막 상자가 지들이 부서졌었었거든 한번 기다려보라고 와 나 미치겠네 우리 삭갓 삭곧 삭곧 칵갓님 우리 뵙셀드하기에는 기움이니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벗겨보니 파괴바방기 선물 감사합니다 쪽지와서 그룹님 우리 소프트카기 감사합니다 스페이스바 연타이도 안돼요 아까 해봤어 그거는 명령 프롬포트님 하기 선물 감사합니다 야 그냥 오늘 아 오늘 그냥 큐브나 해야겠는데 쿠키론 귀차님 우리 펭갓 감사합니다 펭맨님 우리 서버트카기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녹화 자를게요 미치겠네